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개발과 대촌 신균산산 조성 등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. 하지만 주요 도심의 교통체증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. 앵커리프트입니다. 인구 20만 명의 광주 남구, 진월동과 봉선동, 효덕동 등 17개 행정동을 포함한 지역입니다. 교육의 메카인 도심지역과 농촌 산단이 얽혀있는 복합지역, 남구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통체증입니다. 백운교차로부터 봉선동, 진월동, 효천지구까지 이어지는 교통체증은 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. 백운고가 철거 이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각종 개발과 지하철 2호선 공사, 전남 서남부권으로 오가는 출퇴근 차량이 원인으로 꼽힙니다. 신규 도로 개설과 확충 등 여러 방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계획에만 그치고 있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진흥형 교통체계 도입과 우회도로 개설, 제석산 터널 사업 등 도로 개설을 주장했습니다. 교통체증 해소는 단순 민원사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. 광주-나주 강역철도의 효천역 경윤호선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는데 광주와 나주 간 광역생활권 구축이라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. 이외에도 새롭게 들어설 대촌산업단지의 발전도 관심사입니다. 이렇다 할 기업이 없는 남구지역 입장에선 강소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추가 유치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. CNB 뉴스 선유종입니다.